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대법원 특별 1부가 이끈 오산시 지역구 국회의원 재건표장은 변호인이 재건표를 거부하고 퇴정함으로써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특별 1부는 노태학, 박정화, 김선수, 오경미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파행 이후에 참관 변호사들이 공개하는 부정선거 정거물들은 이전에 3번 재건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그야말로 역대급 정거물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대법관들이 보여준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이고 반이성적인 태도입니다. 단심제인 선거 무효소송에서 대법관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 되었다. 이것을 직접 보여준 그런 재건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당일 투표지를 노태학 등 3인의 대법관들이 유효표로 인정함으로써 원고와 원고적 변호인단의 격렬한 항의를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대법관들은 자신의 잘못된 그런 결정을 수정할 의향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건이 원고와 원고적 변호인단의 그런 법정 퇴정을 분리시키는 게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이나 그리고 상식으로 미뤄볼 때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는 투표지는 어떤 경우라도 규정투표지가 될 수 없고 무효화 되어야 됩니다. 이번 사건은 대법관들이 증거물들이 앞으로 산더미처럼 쌓이는 일이 있든 없든 간에 자신들이 정해진 결론 즉 선거무요소송은 원고를 패소시킨다는 그런 결론을 정해놓고 움직이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앙선거발비원에는 공직선거법은 물론이고 자체 제작한 선거물 홍보 영상을 통해서도 투표관리관 도장 미나린 선거관리위원회 기표용구안인 용구나린은 무효처리한다. 이렇게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정주투표용지란 첫째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고 둘째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 날인 인쇄 날인 포함 셋째 해당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날인되어 교부되어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 최중구시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은 정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산재금표 현장에서 백지투표지를 유효표로 처리하였다. 대부분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야바이짠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투표관리관 도장에 없는 백지투표지가 무려 8장이 오산시 재금표장에서 발견되었다. 또 박주현 변호사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는 다수의 정거물 사진을 제공하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 당신이 대법관이라면 이 표는 유효표입니까? 무효표입니까?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의 존재는 투표록이나 개표록에도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관리관 도장도 없는 투표지를 유효표로 판정하는 대법관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대법관은 한 표만 있었다고 보고를 받은 모양입니다. 법대위 밀실에서만 있다 보니까 재금표장에서 가짜 투표지들이 쏟아지는 것을 모르고 가짜표, 무효표를 유효표로 단정하는 게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투표관 도장조차 없는 표를 어떻게 유효표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런 가짜표를 유효표로 인정하는 대법원을 우리는 대법관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렇게 항의합니다. 황교안 후보는 대법관 노태학 등이 투표관리관 확인 도장도 없는 백지 투표지에 대한 기표를 유효표로 판정했습니다. 제정신입니까? 그래서 당사자와 변호사들이 그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요지부동 거절했습니다. 김미영 유튜브 채널의 대표는 장문의 글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가 대법원 판단 유효표면 앞으로 도장은 필요 없다. 또 표비조는 죽은 식은 죽 먹기에 해당한다. 도장 없는 투표지는 배춘잎보다 한 수 윈 선거무요 소송 증거에 해당한다. 빅데이터 조사를 바탕으로 사전에 180석 결과값을 세팅하여 사실상 결과 통계를 미리 만들어 놓고 현실투계표를 이 통계표에 맞춰간 세계 초유의 디지털 부정선거였다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말하자면 미리 투표 결과까지 계산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구 순번을 갖고 살짝 장난을 쳐서 일종의 디지털 낙관까지 새겨놓고 그 득표 판세율에 맞춰서 한 선거였다고 우리는 봅니다. 따라서 전국 253개 선거구 전체에서 사전 세팅값을 현실에 정확히 맞추는 데는 실패했을 것이므로 재검표를 하면 무조건 선거관리위원회의 통계수치와 실물수치가 모든 당 후보가 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선거 무효소송 진행한 곳은 법원 보전에 대비해서 결과 통계에 수를 정확히 맞춰 넣어야 했다. 시간 부족으로 표를 급조해 넣을 수밖에 없어 비정상등 투표지가 수두룩할 것으로 우리는 내내 주장해왔다. 우리의 가설에 따르면 한 장의 위조 투표지만 발견되더라도 디지털 부정선거 정거는 확보된 것이다. 네 차례의 재검표를 통해서 우리 가설은 이미 충분히 입증된 바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가 이미 발표된 이상 이것은 영원히 인멸불가한 증거며 4.15 디지털 부정선거는 맹백한 사실로 확인되었다. 대법원과 언론과 학계와 청년은 다 죽었다. 대한민국은 쇠파리만 날아다니는 폐망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배춘입 사전투표지를 능가하는 그런 부정선거의 증거물이 바로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는 당일투표지 8장에 해당합니다. 이런 증거물조차 대법관들이 무효표 처리를 하지 않고 감정목적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대법관님이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음을 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에 의존해서 뭔가가 해결되리라는 그런 기대를 갖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국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는 바로 사전투표지 당일투표지는 그 자체가 이미 배춘입 사전투표지를 능가할 정도의 그런 핵심적인 그런 증거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